어우 이런, 대장? 레이더에 거대한 조수의 일이 탐지됐어요. 지금 아마존 강으로 향하고 있는데, 크기는 속도가 엄청나요. 그럼 당장 아마존으로 가야겠군. 탐험선 H한테 맡기세요. 바다 탐험대 옥토럿이 돌아왔다. 탐구! 옥토럿과 함께 아마존과 남태평양으로 출동! 하늘과 바다에서 펼쳐지는 올여름, 가장 환상적인 해양 어드벤처! 그렷터진 하마가 뭐가 무섭다고! 뒤뚝위끝 진짜 못봐지겠네! 왓이소려! 어머나, 소상해! 고통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신나는 모험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왓잡아! 시즌4 그 마지막 탐험! 바다 탐험대 옥토너 시즌4 더 파이널! 6월 1일 극상로 출동! 바다 탐험대 옥토너 시즌4 더 파이널!